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영작 첨삭을 해봅시다. 1형식과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이죠. 문장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1형식이 틀리지 않았어요.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저희는 좀 더 긴 문장으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알파로 문장 다시 구성하도록 합니다. 오늘 숙제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어제 숙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씩 늘려가야지 나중에 지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지문을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한 건지. I'm happy. 이거 되죠? 됩니다. 근데 2형식 동사 찾아보고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도 사용하기 자기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 성향 버려야 됩니다. 뭔가 더 궁금해하고 더 찾아보고 그래야 돼요. 스스로 I eat many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되긴 되는데 글쎄요. many more인지를 썼으면 됐겠죠. 목적어는 아니에요. many 자체가 아예 목적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대명사급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many, more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가 뒤에 명사가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I eat rice many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쳤지? 아니야. 사형식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거 설명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영상 다시 보내줄 테니까 다시 보세요. 선생님 목이 아파요. 네. 그래서 설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애초에 사형식 동사가 있는데 그걸 안 써서 틀린 문장이다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I make my skills high 내 스킬을 어떻게 한다? high보다는 좀 더 좋은 형용사가 있을 텐데 저는 이걸 better이라고 쓰겠습니다. 더 낮게 만든다. 라는 better을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첨삭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형식이랑 이영식 동사들 더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사용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첨삭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